황보라와 차연호 커플의 결혼 소식이 여러분께도 전해졌나요? 무려 11년간의 연애 끝에 이루어진 달콤한 결실인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죠. 황보라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배우 김용권의 둘째 아들이자 연애기획사 사장인 차연호와 오는 11월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둘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차연호, 본명 김용훈은 1980년생으로 하정우의 동생이며 두 사람이 예명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성을 갖게 된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하정우의 본명은 김성훈이죠. 또한 김용권에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 이야기도 놀라웠어요. 김용권은 39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어 작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둘은 2008년 한 드라마의 종영 파티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이후 13년간 굳건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해요. 당시 김용권의 나이는 63세였으며 그의 여자친구는 24세였습니다. 13년간의 교제 끝에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중절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놀라움이 앞섰다고 해요. 본인의 나이, 양육 능력은 물론 사회적 시선을 우려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는 아들들에게도 이 사실을 고백하며 그들의 응원을 받아 출산과 양육에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네요. 하지만 김용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혼전임신 사건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변 인물에 따르면 처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크게 당황하고 놀랐지만 결국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용권이 혼전임신 문제로 화제가 되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상속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정으로 잘 알려진 그의 아들과 무려 43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43세나 어린 새로운 이복 동생이 태어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것이 인상적입니다. 여성 A씨가 김용권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녀는 13년 동안 몰래 만났는데 이제 와서는 내 뱃속에 생명마저 지우라고 한다며 김용권의 남은 인생이 중요하듯 한 여자의 인생도 소중하다. 이는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김용권을 낙태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했다면 이러한 일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과 함께 여성이 꽃뱀밀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나이에 왜 피임을 하지 않았느냐며 안타까워했고 그 나이에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놀라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용권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때 받았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훼손되고 나 혼자 산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이를 낳은 지도 꽤 되어 손자 손녀를 볼 나이가 된 상태에서 80에 가까운 나이의 늦둥이 아이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그의 심정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나이와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낙태를 권유했을 수도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낙태를 강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용권이 결혼생활 20년 만에 이혼한 후 재혼 없이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권과 그의 전 부인 사이의 불안은 자녀인 하정우와 차현우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IMF 시기에 전 부인이 경영하던 빨간 양말 사업이 부도나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차량 한 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정우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김용권이 베란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김용권은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권은 원래 성우 출신으로 과거에는 성우에서 배우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갑자기 TV방송이 확산되면서 출연할 배우가 부족해지자 라디오 성우들이 배우로 많이 전향했기 때문입니다. 1967년 문화방송 특채성우로 데뷔한 김용권은 헌칠한 키와 서구적인 외모, 굵은 입술로 인해 미스터 입술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회장의 첫째 아들 용진 역을 맡으면서부터인데 반듯하고 성실한 공무원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원일기에서 고두심의 남편 역할을 맡았던 김용권은 당대 최고의 배우 고두심과 호흡을 맞추며 연기 인생의 한층 더 넓은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후 서울의 달에서 한물간 늑대와 제비 역할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했죠. 나이가 들어서는 주로 재벌 회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용권의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근황이 방송을 통해 언급되었는데 배우 김회자가 전화통화로 김용권의 늦둥이 아들 소식을 물었습니다. tvn의 인기 예능 회장님 내 사람들에서 김수민은 김회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방송 참여를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김용권과의 전화 연결도 이뤄졌습니다. 김회자는 오랫동안 못 본 김용권과의 통화에서 용근씨 잘 지냈어요?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문득 김용권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회자는 아이의 성장이 신기하다며 세상에 얼마나 귀여울까 라고 말해 김용권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수미 역시 아이의 외모를 언급하며 단지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해 아기가 아빠를 닮았다니 돈 좀 준비해야겠어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배우 황보라는 2014년 교회지인의 소개로 차현우 즉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이며 하정우의 친동생과 만나 11년간의 긴 연애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황보라는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부산 출신으로 원래는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우연히 차태현의 사인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고로 진학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로 푼수 역할을 맡으며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정우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워크아웃 컴퍼니에 2018년부터 소속되어 있으며 차현우 대표와의 11년간의 연애 끝에 올해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차현우 대표는 원래 배우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주로 기획사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정우는 아버지 김윤권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 영화계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무명의 시간이 길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 김윤권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하정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김윤권이 하정우의 아버지로 알려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이 가족 사이에는 황보라가 차현우와의 결혼으로 새롭게 스타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가족의 명성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황보라는 차현우 대표와의 신뢰와 애정이 깊어 회사와 계약까지 맺었으나 결혼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차현우는 결혼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고 싶었고 이를 위해 영화 제작에 전념했습니다. 황보라 역시 차현우가 제작한 클로젯과 백두산의 홍보에 힘썼습니다. 두 사람은 하정우의 프로포폴 사건 김윤권의 스캔들 같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 연예계 스캔들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윤권이라는 인물이 39세 연아인 A씨와의 혼전 임신 스캔들에 휘말렸으나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합의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보라라는 인물이 언급되는데 황보라는 김윤권을 침묵으로 지지하며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황보라는 가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등 예비 며느리로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김윤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며 예뻐받았다고 합니다. 황보라는 연기자로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매력을 보여주었으며 11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많은 이들이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황보라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